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이 경하인데 아주 평범한 집의 외동딸이었던 경하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집안의 가세가 약간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이 싹 튼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연애가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또 실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경하가 호스티스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었구나. 사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진지하게 문학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호스티스 문학이다. 되게 저급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적합하게 묘사한 작품이 없었다라고 약간 싸움이 나기도 했던 그때 당시에 문학에서도 호스티스가 등장하면 그렇게 평을 하기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최인호라는 작가분이 등단한 직후에 수많은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눈독을 드렸어요. 진짜요? 차세대 작가다. 크게 될 제목이다. 근데 그 작가가 별들의 고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업 문학이지 않느냐. 진지한 문학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인호 작가는 난 이거 진지하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책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확실하고 대중들이 열광했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준 책이 없었다. 그리고 경화가 얼마나 크게 히트했냐면 수많은 여자들이 이 경화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남자들은 실제로 술집에서 건배할 때 경화를 놓쳤다고. 오우 그 정도로 책으로 시대를 막 타고 오르니까 재미있는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시작이 이제 뭐 상업 소설이라고 하면 되게 박진감 넘치게 주인공의 앞날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쓸 법도 한데 소설의 시작이 경화의 죽음이에요. 아 죽은 경화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제 경찰과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단 시작되고 경화는 왜 죽게 되었을까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이야기여서 흥미를 갖게 되겠네요. 네. 이게 언제 됐을 때만 해도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어요. 별들의 무덤. 좀 더 셌는데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별들이라는 게 어떤 각각 외로운 존재들이 죽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니까 그 신문사에서는 싫어가지고 별들의 고양이라고 바꿨는데 최인호 작가가 쓰고 싶었던 것은 결국 개개인의 사멸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제목에 들어있지 않나 싶더라고요.